예를 들어 보는 조기력 불가인 옆으로 본 성문은 선님 노슴을 닮았다여 선님 노슴 여성문은 한폭에 그린다쥬 오늘부터 주문을 보시면 다가보죠 불가인과 콩키리아이 고인됐쥬 자 지금 앞쪽으로 보세요 여기 나타나쥬 여기 십자동굴 여기 쪽으로 되어있쥬 서민에게 합쳐야 되요 마다 십자 돌십자 문실장 하늘또 십자동 측에 아주 사이가 조금 희엄하고 실제하고 있어 불교가 바르고 파도가 치면 들어가지 말라는 태양 절차에 쓰셨죠 옛날에는 저희들이 자아가지만에 제가 떠났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신 게 배가 다 커져가지고 이어가다여 못 들리는데 태양 절차에서 단속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농기를 칠 길을 발견해서 제이배를 이용해 주신 서민에게 돌아오자 십자동굴 남쪽으로 저거만 보고 올게요 아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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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이 안쪽으로 멋진 바다 하시라고 십자동굴 남쪽으로 저거만 먹어볼게요 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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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안된다니 그저 아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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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 저게 외도 장망대입니다. 개울렴가, 여러분 사정 장소에 있죠? 기억나십니까? 개울렴가? 예예 지금 많은 관광객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가운데 이 바위가 독수리 바위입니다. 독수리 머리를 닮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가운데 바위. 다른데 가운데 바위 보십시오. 독수리 머리를 닮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세요. 자 오른쪽을 세어 유람선 오른쪽을 한번 보실까요? 마을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마을은 학동몽돌 해변입니다. 흑인교 기억나시죠? 산 정상에는 하얀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로만 기억을 합니다. 지난 3월 19일 날 개장이었습니다. 하나로만 기억을까요? 여러분이 강말바치시고 시간에 오고 계신 분들은 어디다 오신지 세이발부터 한번 가 보십시오. 예. 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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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플 SD Shirak 아멘 감사합니다.